오늘도 한낮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르며 온화했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고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남부 동해안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내일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낮부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후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2부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